아아, 오옹, 인유맨, 로블막스,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, 반갑습니다, 오늘은 예쁜 사람만 깰 수 있는 타워를 해볼 거예요, 오늘 이 타워는 절대 못생긴 애들은 절대 깰 수 없어요, 그래요, 저렇게 생긴 애들이에요, 저렇게 생긴 애들, 야, 너는 진짜 얼굴이, 짜, 진짜 못생겼다, 넌 진짜 못 깬다, 요맨아, 너 거울은 보고 하는 말이니? 나 이념의 크루, 최고 미녀, 유르르, 내가 이 타워를 깨주고 말겠어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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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건 뭐야, 어, 저거, 어, 아까부터 있던데, 아는 사람이야, 벌써부터 어지러워, 혹시, 넌 누구니, 아, 말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, 난 이렇게 질척거리는 사람은 좀 별로래, 어, 갈게, 갈게, 너 이 맵이 어떤 맵인 줄 알고 들어온 거야? 여기는 못생긴 애들을 절대 못 깨는 예쁜 사람만 깰 수 있는 그런 타워라고, 나 정도면 최고 미인이지, 무슨 소리야? 뒷태는 예쁜데? 뒷태는 미인인걸? 오늘 메이크업 받느라고 500만 원 쓰고 왔어, 어, 500만 원은 성형을 하지 그랬어, 보여줄게? 으아앗이 쏘겼쓰아! 야, 너는 절대 못 깨겠다, 너를 안돼! 어깨, 나 얼굴이 좀 밋밋한 것 같은데 나 메이크업 좀 받을게, 얘들아, 미안하지만 메이크업, 이걸로 해야겠다, 깜짝 suk wanted 간다. 그 여 맨아, 혹시 호박의 줄긋기 등속단 들어봤어? 화장 지어졌다, 어, 큰일났네. 야, 화 장 지어졌네. 생얼도 이쁜 여자다, 나야 prevented? 자 그러면은 못생긴 사람은 절대 깰 수 없는 맵 파워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여기 두 명은 절대 못 깨겠구만 내가 1등 하겠는데 아이고 아이고 제일 꼴등으로 오면서 제일 예쁘다는 거 보소 자리 비켜줘 뭐야? 뭐야 뭐야? 같이 가야 돼? 아 이거 못생긴 사람은 미끄러지는 거구나 아 이거 못생긴 여맨이 때문에 나같이 미끄러졌잖아 야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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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로야 왜? 네 얼굴 안 본 사람 내가 산다 안 본 눈 왜? 처음부터 처음부터 다시 보고 싶어? 나의 얼굴을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그 짜릿한 감각을 느껴보고 싶어서 헐 내 예쁨을 처음부터 의미하고 싶은가 보구나 뭔 소리야 네 얼굴을 보면 턱 나와 너 뭐라 했니? 얘들아 여기에 뭔가 있는데? 일로 가볼까? 여기는 스프링을 얻는 곳인가? 아 뭐 승인네들은 추리 금지래 근데 그럼 여맨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 너 좌표 가는 거 아니야? 들어갔다가 여맨이 너 도대체 뭐 얼마나 예쁜지 한번 경력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? 내가 얼마나 예쁜지? 나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반에서 민지 승은 했었어 아 너네네 반에서 혹시 한 명밖에 없니 반에? 어? 아 밤에 한 명밖에 없니? 어 아니야 그리고 경력이 또 있지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제일 이쁘다 했어 어 그렇단 이 말씀이지? 얘들아 꼭 스프링 얻어 스프링 깨니까 그냥 쉽다 뭐야? 나도 예쁘니까 인생이 쉽던데 뭐? 어? 근데 이 타워는? 네가 안 예쁘다는데? 아니 뭐 타워도 이렇게 좀 안 칼신 맛이 칼신을 직시에 이 못생긴 거 사 못생긴 게 너보다 예뻐 못생긴 거니까 못 깨는 거지 좀 봐봐 아 우리 둘 이웃분이들은 여기 이거나 깨자고 당신은 예쁘신가?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? 네 예쁘긴 무슨 다리에 다리 탈 나는 아저씨들이면서 이게 뭐 제약재는 예쁜가요? 이거 당연히 예쁘겠지 예쁜 사람이 맞는 거니까 민현의 민현의 알아보는 바 오케이 얘들아 뭐 간단하게 깨볼까 이제 아 너무 쉽다 아 너무 쉬워 누가 스프링 같은 아이템 쓰고 빙업하게 그러는 거 아니겠지? 그런 애들이 꼭 못생겼더라 맞아 맞아 여맹이 같은 애들 근데 꼴등이 누군데 이렇게 말이 많아? 어? 저기 1층에 있는 애 뭐야? 쟤 못생겨 보이는데 아 쟤? 쟤 못생겨서 왕따 당했잖아 어? 진짜? 왕따까지 당했다고? 너무 못생겨가지고 놀랐잖아 나도 맞아 링크 지금 끝에 있는 애가 왕따를 당했대 못생겨 아니 너네 둘 다 뭐해? 너네 진짜 못생겼나 보다 아니 여맹이 비겁하게 쟤 그렇게 깰 거야? 당연하지 이것도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이거 미녀들만 가질 수 있는 거잉 너는 성형 없인 예뻐질 수 없는 모양이구나 난 성형 안 해도 예쁜데 뭐래? 거기서 탈출이나 해 요로로 너 솔직히 너 실제로 쌍수 했잖아 만선이야 안 했어 너 인조인간 식구잖아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쌍수 한 번 했다고? 다 토개로만 만들었잖아 내 쌍수 사실을 모르게 할 거니까 그렇구나 미안해 그래 묻어줬으면 좋겠네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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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미녀가 되기 위해선 이 정도 아픈 거는 감수할 수 있지 그거 그거 자외선 때문이야 빨리 여기는 선크림 발라 아 선크림 선크림 아닌가 선크림 발라봤자 못생겼는데 뭐 우짤라고 근데 너는 선크림 안 발라도 이미 다 탄 거 같은데? 너 지금 인종차별한 거야? 인종차별이 왜 나와? 어? 뭐야 여기 아 야 저기 못생긴 애가 맨 아래에 있다 어 시끄러워 못생긴 애들은 소리만 크더라 얘들아 위에서부터 1등이라고 정하는 거 누가 정한 거야? 아래에 있는 사람이 1등일 수 있는 거잖아 우리 엄마가 정했다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이 예쁜 사람만 깰 수 있는 타워라고 했어 그러면 이 타워 말고 여맨이의 머리를 깨낸 건 안 될까? 뭐라고? 이제 못생겨서 화났나 보네? 걔들한테 선물이야? 이제 못생겨서 못생겼다는 거 인정하는 거네 화내는 것 봐 할 말 없으니까 뭐라는 거야? 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요정이지 요정은 무슨? 요정은 무슨 나방인 주제에? 나방? 나방이면 나 어제 내 어렌드에서 왔잖아 야! 이녀맨 너 못생겨서 떨어졌지? 다 알아 어 맞아 함정이 엄청나더라고 못생겨가지고 왜 이렇게 못생긴 애들 투성이야 오늘? 하지만 난 스프링이 있기 때문에 금방 가지롱 진짜 저는 스프링이 있으니까 다리 탈라는 아저씨도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진짜 쟤 왜 이래? 못생긴 주제에? 뭐해? 넌 안 예쁘니까 못 깨는 거야 정신을 차려 뭔 소리야? 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? 난 제일 예쁘니까 내가 미스코리아 진 나갈게 얘들아 나 먼저 올라갈게 진짜 미스코리아 다 죽었다 하하하하하하 야 너 이 맵 깨구나 그런 말 해 알았어 내가 깨는 모습 보여줄게 한 번 기다려 어? 어어? 어어? 이렇게 치열한 법이야 그래? 그래? 그래 여민아 너 아저씨잖아 무슨 소리야? 너 아저씨잖아 어? 무슨 소리야? 난 다 알고 있어 니가 톡쌤 나는 아저씨야 목소리부터 천상여자인 여민이 보고 어디서 어? 남자란 말이 나와 너 그거 실례야? 어 미안 레이디한테 실례라고 너 그거 실례야? 나도 레이디야 니가 왜 레이디야 I'm a lady 야 너는 스프링 안 얻냐? 쟤는 스프링도 못 얻어 못 얻어 못 얻어 어 무슨 소리야 곧 얻을 거야 그래? 곧 얻을 거야 이따가 누가 제일 미인이 되는 건 꼭대기에서 보자고 내가 1등 해야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예요 나도 가리지 않을 거예요 나도 가리지 않아 그냥 내 꼭대기 누가 먼저 올라가 있는지 보자고 그렇게 높은 걸 조금 해보면 아니거든 어? 그래 그래 그렇게 얍삽하게 해봐 계속 어? 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이제 그러시겠지 나 1등 아니야 아직 엔딩까지 가야 돼 그게 엔딩이죠 어? 비켜 못생기네 어? 일로 가면 그만이야 하하하하 당신은 정말 이쁜 사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주 최강 존해가 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뭐지? 와! 우주 최강 존해 우주 최강 존해 미순이? 어? 뭐 별거 아니야 아 야 여기 클리어하면은 옷과 메이크업이 꽁짜라면서? 아 물론 어? 나도 이쁜 걸로 하나 걸레? 우리 엄청 이쁘게 하고 요루루 돌려주자 아 못생긴 애라고 그래 자 이렇게 입어야지 나는 나는 이렇게 입어야겠다 나보다 예쁜 사람 바꾸민 사람은 여기로 됐다 얻었다 친구 얻었다 자 이제 못생긴 사람 놀리러 갈까? 이래서 진짜 못 놀아주겠다니까 이런 타워도 못 깨는 애들이랑 나 타워 깼거든 어? 옷 보니까 깼네 옷 입은 거 안 보여? 어 우리 다 그러면은 못생긴 아저씨야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 알았어 너도 이 타워 깼으니까 우리 패밀리에 껴줄게 진짜 안 끼고 싶어 아니 우리 이제 그룹을 하나 만들거야 아이돌이 될 거거든 아 진짜? 어어 여맨이가 장원영 하는 거야? 아하핰 뭐?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센터를 갈 수 있을까? 왜 너 저번에 얼굴로 장원영 이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 무슨 소리야 나 완전 아저씨인데 아니야 아니야 그랬어 어 그래 그러면은 요루루가 장원영 하자 장원영 하자 쟤 욕먹기 싫어도 가는 것 봐 어? 너 완전 난리 났다 지금 댓글에 난리 났다 지금? 아이구 사랑해요 그래 우리는 그러면은 아니 나는 좀 다른 이름으로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 난 사실 카리나였거든 뭐? 너 너 카리 카리나? 너는 카리나 아니고 카센터 아냐? 뭔 소리야 카리나라니 머리나나 너는 머리나? 어? 야 장원영 어디가? 야 장원영 어디가? 어디가? 야 쟤 욕먹기 싫어도 도망가는 것 봐 뭐야 아이유 아이유는 뭐야 야 아이유 여러분들 정말 죄송하고요 팬분들 정말 죄송하고요 장난이었습니다 그럼 전 카리나에요 아 뭐래 어쨌든 여러분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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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 구독 뿅 좋아요 끝 뿅 어